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고선을 맡고 있는 콕콕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고의 특징, 뜻글자, 즉 글자를 보면 뜻이 보이고, 뜻이 보이면 애우기 쉽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방위 뒤에 비엔, 비엔단을 갖다 붙이게 되면요, 뭐뭐 쪽이라는 방위 전미사로 쓰인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예를 들어 위쪽이란 말을 샹비엔, 아래쪽이란 말을 샤비엔,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말에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짜이 뒤에 장소, 짜이 뒤에 장소,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어디어디에 있다란 말을, 짜이 장소, 어디어디에 없다란 말을 응용해서, 보자이 장소, 그리고 어디어디에서 뭐 뭐하다, 짜이 장소 동사, 짜이 장소 동사, 이렇게 딱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열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 12강, 청유, 두 번째 표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편을 들고 한자 위에다가, 그리고 한글 발음 위에다가 성조 표시를 하시면서, 역가락 느리듯이 읽어보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이네요. 징, 주르륵, 징, 주르륵, 이거 꼭 기억해두시고요. 자, 들어오다, 들어가다, 우리말 한자, 나아갈 진자 쓰시면서, 읽을 때는 찐, 찐. 자, 안다란 단어가 보이네요. 우리말 한자, 안줄, 좌자를 쓰시면서, 읽을 때는 쪼, 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차를 마시다란 말은 우리말, 중국어는 마시다, 차, 이러한 구조로, 허차, 허차, 이렇게 얻으시고요. 잠시, 잠깐이란 말을, 샤오, 샤오, 동그라미가 왔다, 혀를 말아라, 잊지 않으셨죠? 기다리단 뜻입니다. 덩, 덩. 자, 서명하단 말을 뜯어보면요. 사인하다, 이름, 이러한 구조로, 치엔밍, 치엔밍,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성조를 표시해보면, 일성, 이성, 어떤 느낌? 길게 쭉 이어주다, 짧게 확 올라가는, 이러한 느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음 뒤에, I, A, N이 오게 되면, 불규칙 바릅니다. 어떻게 읽어라? 이, 이,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치엔밍, 치엔밍, 이 느낌 살려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비슷한 표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서명하다라는 말은요. 사인하다, 글자라는 구조로, 치엔밍, 치엔밍,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사인하다, 한 글자로 치엔밍, 치엔밍, 이렇게 세 개의 표현을 정리해두셨다가 알맞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빨리 하단 단어가 보이네요. 콸, 콸,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와 빠를 쾌자 역시요. 첫 번째, 속도가 빠르단 형용사 역할과, 두 번째, 빨리 라는 뜻을 쓰일 땐 동사 앞에 쓰여서요. 부사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두시면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지는 단어 반대말입니다. 천천히 하다, 만. 만.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이 글자 역시 속도가 느리다라는 형용사 역할과, 동사 앞에 쓰였을 때는 천천히라는 뜻으로 부사 역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하다라는 동사 역할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를 한꺼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것. 이렇게 공부해야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조용히 하다, 우리말 한자 안정 쓰시면서 읽을 때는 안징, 안징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의 단어는요. 형용사 뒤에 디얼, 형용사 뒤에 디얼, 이것만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해보면, 좀 조용히 하다라는 말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안징 디얼, 안징 디얼. 이렇게 단어를 딱 갖다 붙이면서 응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중요 패턴인데요. 천천히 뭐뭐 해주세요라는 패턴은요. 직만 동사, 직만 동사. 이렇게 패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둘러보다는 말을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동사만 딱 갖다 붙이면 되겠죠? 직만 칸, 직만 칸. 이렇게 응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걸 응용해서요. 좀 천천히 뭐뭐 해주세요.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다면 직만 디얼, 동사. 직만 디얼, 동사. 이 패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좀 천천히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동사 자리에 말하다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 갖다 끼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잡수시다, 드시다, 용, 용. 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이 단어 역시요. 첫 번째 사용하다 뜻도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드시다, 잡수시다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가다, 떠나다, 걷다. 우리말라는 저 달릴 줄자 쓰시면서 쪼, 쪼, 이렇게 기억하시는데요. 중국어의 특징, 마찬가지입니다.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이 단어 역시요. 첫 번째 걷다, 두 번째 떠나다, 자리를 뜨다, 그리고 세 번째 가다. 이렇게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커피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카페이, 카페이. 자, 성조를 표시해 봤더니 일성, 일성. 성조가 똑같다, 어떤 느낌? 짧고 길게, 짧고 길게. 그래서 카페이, 카페이. 이 느낌 꼭 살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표현을 소리 번역, 있어 보이는 말로 음역, 이렇게 정리해 봤었죠.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칭, 칭. 이 글자 하나로 많은 표현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오세요. 칭. 앉으세요. 칭. 자, 되세요. 칭. 자, 조심히 살펴 가세요. 칭. 이쪽으로 와주세요. 칭.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뒤에다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만 딱 갖다 붙이면 확실한 음기 전달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들어오세요라는 말은요. 칭. 찐. 칭. 찐. 앉으세요라는 말은요. 안다라는 동사 갖다 붙여서 칭. 쥬어. 칭. 쥬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다가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본다면 아까 단어 표현을 정리했었죠? 칭. 만. 동사. 천천히 뭐뭐해주는 패턴과 칭. 만. 리얼. 동사. 좀 천천히 뭐뭐해주세요. 이러한 두 가지 패턴을 응용해보시면 있어 볼 겁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딱딱 갖다 끼면서 멋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어의 특징입니다. 아하! 자, 그래서 그동안 비웠던 패턴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장 맨 끝에 막 갖다 붙이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 뿔을 갖다 붙이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 동사. 뭐뭐하지 않는다. 현재 부정. 메이. 동사. 뭐뭐하지 않았다. 과거 부정. 문장 맨 끝에 너 갖다 붙였어요. 과거를 나타냈었고요. 동사 앞에 여. 문장 끝에 너를 갖다 붙이게 되면 곧 뭐뭐할 거야. 라는 미래를 나타냈었죠. 문장 맨 끝에 바. 바만 갖다 붙이면 뭐뭐해요. 뭐뭐하자. 뭐뭐합시다. 같은 의미의 청유여감이었을 겁니다. 에이. 슬. 비. 에이는 비다. 에이. 부. 슬. 비. 에이는 비가 아니다. 라는 패턴과 뭐뭇이 있다. 뭐뭇이 없다라는 말을 있다. 뭐. 없다. 뭐. 어떻게. 요. 명사. 메. 요. 명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없다. 라는 뒤에 장소 목적을 취하는 짜의 장소. 부. 짜의 장소. 이렇게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시면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말로 뭐뭐해 주세요. 라는 청유 표현을 한번에 딱 정리해봅시다. 징. 주르륵. 징. 주르륵. 잊지 않으셨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들어오다 들어가다. 이러한 구조인 징. 징. 잊지 마시고요. 앉으세요. 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앉다. 라는 단어 갖다 붙여서 징. 쥬어. 징. 쥬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차드세요. 라는 말 역시 뭐뭐해 주세요. 마시다 차. 이러한 구조로 징. 허. 차. 징. 허. 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사인해 주세요. 서명해 주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뭐뭐해 주세요. 사인하다. 이름.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징.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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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말하고 싶다면. 뭐뭐해 주세요. 당신이 이해하다. 양해하다. 이러한 구조로. 징. 니. 윌. 량. 징. 니. 윌. 량.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 많이 하고 싶었죠. 어떻게 말할까. 뜯어봤더니. 뭐뭐해 주세요. 아주 많은 관심과 격려.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는. 징. 또어. 또어. 관. 징. 또어. 또어. 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빨리 해주세요. 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빨리하다. 약간. 조금.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서. 징. 콰. 이리얼. 징. 콰. 이리얼. 그러면 반대로. 좀 천천히 해주세요. 말하고 싶다면. 뭐뭐해 주세요. 천천히하다. 약간. 조금. 이러한 구조로. 징. 만디얼. 징. 만디얼. 이렇게 글자만 딱. 바꾸면 됩니다. 자. 이걸 응용해서요. 좀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뭐뭐해 주세요. 천천히. 약간. 조금. 여기다가 뒤에 동사. 말하다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징. 만디얼. 쇼어. 징. 만디얼. 쇼어.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고입니다. 다같이 오시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번은 수업 시간에 하고요. 짝수번은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교재 답을 꼭 확인해 보시면서 큰 소리로 아싸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커피 드세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마시다. 흐. 흐. 커피 마시다. 어떻게 기억했었죠? 마시다 커피. 이렇게 말했었죠? 흐. 카페이. 흐. 카페이. 그래서 커피 드세요 라고 종종이 말하고 싶다면 문장 앞에 칭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칭. 흐. 카페이. 칭. 카페이.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 문장 만들어 볼까요? 먼저 조용히 하다. 우리말 한자와 두 글자 안정 생각하시면서 읽을 때는 안징. 안징. 자 좀 조용히 하다는요. 형용사 뒤에 디얼을 갖다 붙였죠? 어떻게? 안징 디얼. 안징 디얼. 근데 좀 정중히 말하고 싶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말하고 싶다면 문장 앞에 칭을 딱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칭. 안징 디얼. 칭. 안징 디얼. 이렇게 글자를 딱딱 갖다 붙이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천천히 잡수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먼저 드시다 잡수시다는 경어입니다. 용. 용. 자 이걸 응용해서요. 천천히 드시다 말하고 싶다면 동사 앞에 만을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만용. 만용. 자 천천히 잡수세요 라고 정중히 말하고 싶어요. 문장 앞에 칭을 하나 더 갖다 붙여봅시다. 칭. 만용. 칭. 만용. 이렇게 글자를 딱딱 갖다 붙이면 있어 보일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좀 천천히 둘러보세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보다 구경하다 둘러보다 단어 떠올려야겠죠. 우리말로 한자 볼 간자입니다. 칸. 칸. 천천히 둘러보다 동사 앞에 만을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만. 칸. 만. 칸. 근데 이걸 응용해서요. 좀 천천히 둘러보다 만디얼 동사. 어떻게 말할까요. 만디얼 칸. 만디얼 칸. 칸. 좀 정중하게 좀 천천히 둘러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앞에 칭을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칭. 만. 디얼. 칸. 만. 디얼. 칸.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콕콕 패턴 중구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 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외국 공배지름길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특징. 비슷한 표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서명하다는 말은요. 한글자 치엔 두글자 치엔밍 같은 표현 치엔쓰 이렇게 같이 외우시고요. 자 중국어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가지다. 그래서 콰이란 단어는요. 빠르다 빨리 빨리하다. 만이란 단어는요. 느리다 천천히 천천히하다. 용이란 단어는요. 사용하다, 드시다, 잡수시다. 저우란 단어는요. 걷다, 떠나다, 가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크게 쓰이실 날이 곧 올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